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거북송 진짜 거북이송같이 생겼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밑에는 뱀 껍질 같기도 해 맛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건 길어 이게 처음에 냄새는 오징어 냄새나고 맛은 꽃게 맛이 나요 게 살 맛이 나요 진짜에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겼어 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양이 별로 없어요 양이 별로 없더라구요 양이 별로 없더라구요 맛있어 애교두 배에다가 이거 언제 다 까먹냐 까면서 한 몇개는 집어먹었더니 사라졌네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간장이랑 찍어먹는게 제일 맛있고 그냥 먹는게 더 더 더 맛있어요 초장은 NO 다시 먹어볼게요 눈이 너무 편해요 이건 너무군요 뜨거운 눈이 끓여서 먹으려구요 더 맛있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더 맛있게 먹으니 좀 먹어요 더 맛있게 먹으니처럼 먹어야 됩니까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은때문에 뭐가 맛있어 뭔가 다 먹으니까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는지때문에 넣었는데 그리고 제가 천사채 샐러드를 좋아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맥주 짠! 고기 거북선에서 고기 맛이 나죠?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맛있죠? 맛있다 제가 마음같았으면 다 까놓고 먹고 싶은데 방송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게 너무 아쉽네요 이거 말고도 이만큼이 더있거든요 이따가 이 살만 쏙 발라내가지고 한번 먹어볼라구요 라면에다가 넣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쫄만쫄만 쫄깃쫄깃 그냥 야채 육수 고국수는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기대를 안했는데 너무 맛있다 술보다 여기에 손이 더 많이 가요 잘먹었습니다 거북수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또 돌아가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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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